잰 너무 시끄러워 자 여기서 잠깐만 일단 인물을 먼저 알아야 된다 퀘스트가 x8 시설의 터미널에서 새 학생의 기록을 찾아라 이거 나 아 이거 막판에 가 너 시가 너 안입어 너 안입어 너 안입어 존나 시끄러워 아 위복 dt가 지금 내가 입고 있는게 dt가 dt가 14 14의 은신 이동속도가 플러스 20 인데 아 어 내 옷 어디갔어 어 내 옷 어디갔지 아 그래요 어차피 이거 입어야 겠다 이게 내구가 없다 으흐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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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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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들 들어와 팔 문질러졌어 나 나 팔 문질러진 남자야 알아서 스팀팩 다 떨어졌어 알아 나도 엄마 오토독스 없는데 어떡해 없는데 아 다 분질러졌네 이거 그럼 어떻게 피를 채운다 피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아 뭘 입어야 되나 그래 물을 먹자 물을 한 두개 먹고 음 맥주를 한 잔 먹고 아 아 피가 없어가지고 큰일났어 여기서 세이브를 하면서 가야지 DLC 에서 이쪽 DLC 에서는 피를 너무 안 주니까 아 아 아 아 아 좀 조용해 줄래 어 뒤에 있나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일단 학생 기록고를 빼자 스팀팩 스팀팩 아 이게 마지막이지 스팀팩 아 제발 스팀팩을 줘야지 민지는 쟤네들한테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 이게 파워가 강력해 스팀팩 스팀팩 좀 이따가 내가 구해줄게 오빠가 아 아 아 알았어 이제 다 됐어 하나만 더 하면 되지 스팀팩 아 아 존나 시끄럽네 진짜 나와 나와 아 아 아 스팀팩 아 넓 Geek 그래도 빠 outbreaks 쉼 저 字 그런flip 받은anha 가기전에 pi 스팀팩을 계속 채워놔야 되는데 원래는 스팀팩을 계속 채워놓고 자동으로 먹으면 나이트 스토커한테 두 대만 쳐맞으면 끝나니까 여기서 저장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스팀팩을 안 줄 수가 있지 나와 이 새끼야 나와 내가 선빵 때린다 이 샹놈이 새끼 네가 때릴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안 만들어주겠어 그리고 나 너의 주위를 돌겠어 너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 좋았어 이제 완전 개실피 됐고 여기서 그거 내가 처리했잖아 어 타비지 얘기하는 블랙 울프지? 강태 좀 시켜줘라 아니야 넌 블랙을 해주겠어 스팀팩 스팀팩 하나만 어 두 개 자 이제 스팀팩 자동으로 먹어라 넌 먹으면 돼 네가 원하는 스팀팩이야 더러운 물 따윈 먹지 않겠어 제트 따위는 먹지 않겠어 스팀팩이 있으면 어 선셋이다 선셋도 피를 약간 채워주지 아 병두껌 아 병두껌 죄송한 짓을 왜 이미 늦었어 넌 나 너에게 블랙을 주겠어 학생 기록을 야 왜 또 먹으라니까 이거 또 스팀팩을 안 먹어 희한하네 이상한 애네 아니 스팀팩 두 개를 얻었으면 네가 알아서 먹어야지 노몰 스팀팩 다 먹어 이 새끼야 이제 끝났어 나이트 스팀팩 두 마리라 우아 우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좋아 좋아 넌 공격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어 됐다 와 와 얘네 데미지가 상당이야 장난 아니야 이제 한 개만 더 찾으면 되는데 한 개는 어딨지 뒤져라 민지 보다는 공속은 좀 느리지만 파워 면에서 상당히 강력하고 그리고 특히나 로봇들한테 데미지를 더 줄 수 있는 거라서 좋지 이거 더러운 물인가 방사능 온대 방사능 좀 있더라도 이걸로 피를 좀 약간씩 채우면서 레드웨이가 있으니까 방사능을 또 좀 낮출 수가 있겠지 나머지 한 개 아 로봇들 여깄네 로봇들 한다 참 잠깐 스팀팩 야 이걸 몇 번째 하는 거야 자 기록 회수 도와줄게 스팀팩 도와줄게 지구 지구 이릉 와 한대초맞은 데미지가 나이트스토커 데미지가 진짜 장난 아니다 정말 센거지 자 됐어 어디 개소리가 들린데 이제 다음 퀘스트는 X8 테스트 터미널에서 테스트 데이터를 찾아라 그런데 위치가 안나와 설마 위치가 안나오네 이거 테스트 하는건가 상세지도를 보면서 가야겠는데 오케이 다른 지역에는 천둥번개가 치나보다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햇볕은 반짝 아 모래알은 반짝 햇볕은 쨍쨍 인천도 친다고? 나 인천 강화군에 사는 사람인데 근데 왜 여기는 안치지? 시원하게 비 한번 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어 멘타스 머리가 좋아지는 약 그런거 있으면 좋을것 같지 않네 말을 잘하게 되는 약 이 약을 먹으면 뭔가에 홀린듯이 말을 하는거야 이 테스트에서는 당신이 어쩌고 3명의 그거는 필요없고 이제 됐다 유전자원 빅 엠프티에서 당신의 이물질에 대한 연구는 당신이 나이트 스토커에게 데미지를 플러스 10 좋았어 나이트 스토커 퀘스트 완료됐습니까? 아니면 페로몬 너네 페로몬 어때? 자 이제 퀘스트를 했고 엑스파 공포의 고등학교 어... 오디오 샘플을 되찾아라 이건데 이것도 해야되나? 무슨 공포의 고등학교 하니까 존나 멋있어 보인다 어 이거 여기가 공포의 고등학교입니까? 맞네 여기서 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찾아야 돼? 야구공 재떠리 별로 무서운 곳은 아닌 것 같은데 나이트 스토커 아 여기 지난번에 내가 다 털었나? 에너지 세 검소 어쩌고 결합과 강화 꼬리 체력 회복 체력 회복 좋아 그렇다고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고 체리 폭죽 체리 폭죽 체리 폭죽 체리 폭죽 체리 폭죽 오디오 견본 이거네 가르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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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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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이튼 그거 스니킹 다운 파이팅 도둑놈은 도둑놈은? 신고하자 시어리스 수리는 그냥 맡겨 버리잖아 그럼 수리가 필요 없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은신이 돼야겠어 차라리 은신을 올려서 어... 은신에 최적화된 그래 그래 은신 치명타를 먹이도록 하잖아 너희들은 역시 똑똑해 비제이가 똑똑하면 뭐야 뭐야 비제이가 똑똑하면 시청자들도 머리가 좋아진다고 누가 그러더니 그 말이 맞구만 내가 그랬는데 좋았어 다음은 어딘가 여기 제발 아 혈액팩이라니 에허 아 이 쓰레기들아 야 이 쓰레기들아 피통 싼다 이 새끼들아 어 아 이 쓰레기들아 어 잠깐만 와 저 어미를 먼저 잡아봐야돼 존나 두들겨죽지 그래 얘네들은 아 또 스팀팩이 없네 이제 나 이거 어디 어떡하지 스팀팩을 여기서는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스팀팩을 여기서는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스팀팩을 여기서는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이런 hoping 은비 뭐 누군요 저 새끼를 죽여야 되는데 저 새끼를 죽이려면 지금 못 죽이니까 좌우로잡년 좌우로잡녀 좌우로잡녀 통제둔 김수미에요 너네 그거 한거 봤냐 어 둘이 싸고 있다 철저히 차표 피산무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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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 죽여 카역 스텐바퀴치이 없고 아도덕슈트 스텐바퀴치는 어떻게 더 알지? 기절해! 기절해! 이 기절에 도착해! 이 기절에 도착해! 이 기절에 도착해! 여기 주변에 적이 있어서 빠른 이동이 안 되네? 지금 방금 레이저 쏘는 새끼 누구지? 이 기절에 도착해! 스팀팩만 채워주면 괜찮아 알았어 스팀팩만 채워주면 괜찮은데 빨리 싱크탱크로 가야 되는데 저기 근처에 있어서 싱크탱크로 못 가다니 아, 군용 사이버독이 너무 많구나 아, 쟤가 어떻게 뚫고 가지? 싱크탱크로 먼저 가서 스팀팩을 일단 도망 도망간다 걸어서 어떻게 걸어서 이 기절에 도착해! 알아서 천둥친거 알았으니까 그만해라 인마! 니에동네 존나 멋있는 곳이야 그래 됐지? 이 기절에 도착해! 니에동네 막 천둥도 막 치고 되게 아름다운 곳이야 아... 저 그 짓을 안해 빨리 돌아가자 이제 상점에서 그걸 파느냐 안파느냐가 중요하지 상점에서 과연 스팀팩을 파느냐 상점이 어디였지? 음... 상점이 어디지? 아, 여기다 여기 여기꺼야 어, 여기있네 야, 누가 콜라라도 갖고 와 선셋 선셋 오케이 오케이 저기 상점이요 어... 물건 좀 사고 싶다 레슬러로의 무기 데미지 증가 이거... 이거 설마 이거... 이거 도끼에도 적용되는 건가? 아... 도끼에 적용되는 건가? 해방자 사지 피해 아, 도끼에는 안 돼? 대형 수거각기 유니크는 내가 판거지? 전용 무기만 되는구나 스포츠... 이거 다 내가 판건데 가죽아 뭐 더러운 물 여기서 여기서 깨끗한 물이 12개인데 깨끗한 물로는 안 되고 와... 야... 깨끗한 물이라고 갖고 가야겠다 이걸로... 아... 뭘로 채우지? 피를 채울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네 제거하고... NCR 달러 필요 없는 거 다... 허허... 일단 수리 수리 수리도 해야 되니까 셀스 양성자 도끼 유니크 전투 공복 전투 공복 결합과 강화고리 이게 뭐지? 이거 뭐야?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수리는 했는데 이게 뭐지? 결합과 강화고리 이거 그냥 쓸 수 있네? 아... 체력 회복 모자야? 아... 체력 회복 모자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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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체력 회복 모자라니... 아... 이런 아름다운 게 있었단 말인가? 이거 본편에도 써먹을 수 있겠지? 음... 간지가 나는구만 생물학... 화학... 실험 먹을 거요 아... 깨끗한 물 10개 나이잖아? 여기 괜히 샀네 탄약은 필요 없고 너 왜 이렇게 작아? 왜 이렇게 귀요미야? 아... 귀요... 아... 귀요미 귀요미 넌 조용해 넌 조용해 체력을 회복해 주는 속도가 너무 느리구나 아... 이게 무엇입니까? 빈 주사기만 있다니요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네 이 대가리에 차는 거 이걸 주는 것 때문에 오토덕이 있다고? 어디에 오토덕이 있단 말이냐? 너 또 거짓말하면 오토덕이 어디 있지? 내가 알고 있는 오토덕하고 생긴 게 좀 틀린 건가? 어... 오토덕이 어디 있지? 야 니네 어떻게 그걸 보는 거냐? 내가 아무리 뒤져도 오토덕이 없는데? 아... 오토덕을 또 인격파일 바바임마 인격파일 해야 된다잖아 아... 가자 그래도 이 모자를 썼으니까 미발견 지역이기 때문에 뛰어가야 됩니다 이제 수리 했으니까 대미가 더 세지겠지 나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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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재그로 갈 거야 와... 잠깐만 잠깐만 형 아... 역시 인간은 인간은 이게 최고야 스팀팩이 없다 그럼 뭘 먹어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제트를 버리자 터보 해독제 깨끗한 물 몇 개 먹고 누가 골라 한 개 먹어 그 다음에 이런 거 버리고 선세 두 개 먹어 안정제 안정제 버리고 픽서 버려 픽서 버려 와인 버려 원자 칵테일 몰라 먹어 일단 순음료 버려 딱 필요한 것만 들고 간다 어이구 근접이야 좋아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자 쓰레기 새끼 니 니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양성자 도끼 어 저거 왜 처음에 막았냐면 쟤 진짜 세 저게 상대방이 나한테 때리면 나 거기 날아간단 말이야 저 버퍼하우트인가? 용각산이야? 뭐야 이거 버퍼하우트이네 병뚜껑 병뚜껑 스팀팩은 어디에도 없군 난 병뚜껑 병뚜껑이 있어야 되는데 아야 병뚜껑 스팀팩이 있어야 되는데 스팀팩이 있어야 되는데 스팀팩의шь 인간들 상대 하는 데는 이것만 한 게 없지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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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우와, 뭐야, 뭐야! 야, 잠깐, 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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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들겨, 두들겨, 날리고! 날려, 이 새끼! 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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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후, 위험해, 그만 아아... 아아... 피를 채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물을 먹어야 됩니다 아놀드 형아야 보였다 도시락통 도시락통 얘네 도시락 싹 하고 다니는구나 식물성 수지 주무셔도 안되죠 하드코어 난이도이기 때문에 주무신다고 해서 피가 차지 않습니다 하드코어는 피도 천천히 차는데다가 잠도 자야 되고 홍 그라나야 고맙다 이 음악은 언제 멈추는거니 와 공속 봐 여기지 X2 송신안테나 스템팩에서 오토덕 슈트라는게 있단 말인가 오토덕 슈트라는게 있단 말인가 위성접시로 올라가서 X2 안테나를 오토덕 슈트라는게 있단 말인가 어 뭐야 뒤에 누고 있어 야 너 어떻게 들어왔어 야 너 뭐야 나 이런사람이야 나 에너지없어 지금 도망간다 잠깐 기다려 아 이거 어떡하지 나 이런사람이야 어 프로젝트 전등 스위치 아 이걸 모아서 인격을 갖다 올려주는거구나 스템팩스 어디가 이 새끼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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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어디가 나 나 공방장이야 역시 로봇한테는 양성자 무기가 세긴 진짜 세다 역시 로봇한테는 너희 밥은 먹었니? 혹시 새벽에 할일 없는 친구 있나 나랑 돼지껍데기 김포에서 한사발하는거 어때 아 김포는 좀 그러겠다 누카 아 누카 콜라라도 먹어야지 에너지가 너무 없는데 야 이거 피채워주는게 그거 맞어? 피가 왜 이렇게 안차 스물한살 음 너무 멀어 아 너무 어려 스물한살 무슨 얘기를 해 니가 사겠다고? 아 뭐 정말 아 참치해 먹어도 되지? 서류암 아 아 새벽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여자는 못오기 때문에 그 남자들끼리 한 한 세네명이서 으아 아니 미낭이야 고맙다 한 세네명이서 한잔 하려고 그러지 어 미낭아 고맙다 으아 아니 녹차 빙수 야 너희 자꾸 벽벽을 쥐지마 그럼 내가 사야된단 말이야 안돼 안돼 사사한 메그넘탄 뒤쪽에 벽을 뚫고 잠깐 저기서 예비군이네 아 그래도 맞았어 제떠리 카메라 와 제떠리 카메라 와 또 피가 없어 피해되는 압박이 너무 심한데 이건 그러면 아까 누카콜라를 먹었으니까 누카콜라 먹고 근데 니 어 너 정말 북변시 뭐 어디 사는데 뭐 어쩌라고 선셋 스텝백 주십시오 후 후 잠깐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지 여기 중앙에 빅 엠프티 가 있는데 그럼 여기는 아니란 말이야 어 하그가 고맙다 하그가 고맙다 그러면 뭐 강화도에서 한잔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면 바로 날라와야 될 거야 사다리가 있었다고? 아닌데 어 위에 사다리가 있었나 이게 어두워서 잘 안보였다 지금 비 많이 오는데 그래 비를 뚫고 와야 한다 비를 비를 뚫고 와야 돼 아 여기 사다리가 있구나 여기서 위성 접시 안테나를 설치하는게 임무야 오 별이 정말 많아 제발 강하면 김포랑 가깝지 인천이랑도 가깝지 50킬로밖에 안 돼 이게 안테나입니까? 자요 오 1200이나 구세계의 블루스 이거 유니크라고? 이것도 유니크 너네 집 강화도 있는데 대기탈까요? 안 돼 너는 강화도에 사는 새끼는 안 돼 맨날 우리집 놀러올 것 같아 맨날 우리집 놀러올 것 같아 자자 자 자 자 스텐파크 뭐 자 자 이제 다음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싱크탱크로 돌아가 닥터클라인에게 당신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알려라 어차피 들어가야 돼 어차피 나가야 돼 저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3 도토모비아스 0 여기서 빠른 이동 안될거 아니야 적이 있어가지고 빠른 이동되려면 아 안 돼요 스텐파크 확실히 올 수 있는 애만 그 지금 매일 보내 아 이거 리젠 됐나? 아 나 안 그래도 지금 에너지 없는데 스텐파크 스텐파크 아 아 아노드 티 피는 어떻게 한다 스텐파크 에 아 일을 어쩐다 피가 없는데요 아노드 형아야 고맙다 적들이 있어서 똑바란네 헉 말도 안 돼 아 아 나 맞으면 안 돼 나 맞으면 안 돼 와 안 돼 친구여 친구여 오 잠깐만 후후 후후 야 이 일을 어쩌지 이 일을 어쩌지 이 일을 어쩌지 독회복이고 아 HP가 마이너스 HP가 12초당 손쌤 먹어 손쌤 먹고 깨끗한 물 막먹어 막먹어 목먹어 막먹어 어 또 맞았어요 아 야 이거 어떻게 나가 으어어 후후 휴